그날 인사하고 싶어 유후 나는 간다 준욱 씨 어디가세요? 어.CC 우리 취조하듯이 묻지 말아요 끝났으니까 가야지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뭐 드시러 가세요? 따라올 거예요? 설마? 진짜 모르겠는데? 가시죠 촬영방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긴 시간 꽂혀있으면 한정은 시간 허락이 들다보니까 나도 어쩌라고 사단장님 오시라고 사단장님 정동 정동 그걸 또 고생하게 했어 가시죠 할 수준 방금 주문 준비됩니다 중자 두 잔 중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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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죄송합니다 가서 먼저 밥부터 먹고 준비하자 나는 밥부터 먹을 거야 나는 밥부터 먹을 거야 넌 먹지 마 넌 찍어 너랑 하나도 울찌그란 말이야 알았어 일단 저는 한식충이에요 한식충? 네 한식충이라서 일단은 국물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또 먹어봅시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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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릅니다 평소에도 도시락을 좀 자주 드세요? 잘 안 먹죠 일할 때는 도시락을 많이 먹죠 빨리 먹고 빨리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하니까 식사하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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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촬영 끝나면 어떤 계획이었어요? 뭐 항상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뭘 먹을까를 생각하나 먹는 게 비행기다 가장 큰 재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네 устрой님도 유영재여 오는 타이밍 카톡 아 멀동태 멀동태 안 더우세요? 완전 더워. 대절을 앞서가지. 너무 앞선 것 같은데. 멋있다. 너무 뜨거워. 오케이. 그만 줄 수 있어. 오케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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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 으흐흐흐 3 2 3 4 4 5 6 6 7 8 9 12 11 많이 먹어 소문도 내고 줘 잘 찍었냐 나 천사처럼 찍혔어 안 찍혔어 1,2,3